국방부가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, 압도적,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제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한 데 대해 이렇게 밝히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삼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대비 능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.